무섭다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참기름 너무 맛있어서요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아삭한 맛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삭한 맛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웅 모짜렐라 이번엔 새우 물을 넣어서 아주 맛있다 매운 고소한 요즘 나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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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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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초코 고추냉이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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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고기맛이에요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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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